굿바람 김현석, 퍼닉스 이어서 합니다 자 알파벳 불러주세요 아 H란다 G, O, A, T 모여서 내는 소리 굿바람이 쌤 나 알파벳 고릴라? 아닌데 고릴라다 아닌데 아니다 고릴라가 아닌데 일단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음 굿바람이 쌤 가을샤니 음 가을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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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든 틀리든 소리 내주세요 오 오 오 오 오 틀렸다고 선생님이 뭐라 안하니까 틀렸다고 선생님이 뭐라 안하니까 if 오 일 오 오 예 일로 오 로 paz 오 틀리던 소리 내주세요 아닌데는 없어요 내가 할까 했죠 소리 그러니까는 다 모여서 내리는 소리 응? 핸드 핸드야 이게? 핸드